경북도청 신도시 1원에 공용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가 시행됩니다.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며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경북도청 신도시 공용자전거를 내려받아 이용권을 구매하면 되는데 하루 이용권은 천원, 정기권은 회원가입 후 3만원에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범 운영기간인 이달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예천군은 현재 자전거 150대 대여서 6곳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7월 말까지 자전거와 대여서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.